필름 마무리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장도배 방문 문자 필름 도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거실도 마찬가지 도배 필름 전등 바꿨고 작업했고 필름 작업 주방 마찬가지 고맙습니다 고객님 요렇게 깔끔하게 주방까지 주방 밑에도 필름 이제 지금 광택만 내면 되는데 광택은 안하셨습니다 이렇게 필름 도배 어 문순잡이도 바꿨어요 필름 도배 네 이제 마무리하고 철수합니다 계장님